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석으로 달리는 기차 진행을 맡은 본천초등학교 교사 김보우미입니다. 혹시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차세대 이동 교통수단입니다. 이는 2013년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입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터널 속에 자기력으로 열차를 부상시켜 시속 1200km까지 추진시켜 이동시킬 수 있는 열차라고 합니다. 항공기의 속도에 열차의 도시 접근성까지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 30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니 전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생활에는 여러가지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비행기, 열차, 배,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죠. 그 중에 기차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04년 리처드 트레디비은 증기를 이용한 운송수단인 증기기관차를 세계 최초로 발명하게 됩니다. 1830년대에는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증기기관차가 세계 최초로 운행되었는데 영국 리버풀에서 맨체스터까지 약 45km를 운행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1896년 노량진에서 재물포까지 이어지는 경인선이 최초로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기차는 나날이 발전하였고 현재의 자기부상 기술을 이용한 자기부상열차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력에 의해 열차를 띄우고 추진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열차입니다. 선로에 띄워서 운행되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기부상열차는 어떻게 해서 뜰 수 있을까요? 그럼 자기부상열차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기력선은 나가고 들어오는 N극과 S극이 존재하는데 이걸 자석의 극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자석에는 두 개의 극이 있습니다. 하나만 가진 자석은 없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쇳가루를 뿌리고 그 아래에 자석을 두게 되면 쇳가루가 양쪽 극을 중심으로 원형 모양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쇳가루가 자기력선을 따라서 배열되는 모습입니다. 자석은 두 가지의 극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극일 때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밀어내는 힘인 청력, 다른 극일 때는 당기는 힘인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과 청력을 간단한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자석을 준비합니다. 이 자석은 극이 현재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스티커를 붙여 극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석을 갖다 대어 붙는지 사진처럼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에서 붙는 것으로 봐서 서로 극이 다른 걸로 알 수 있군요. 이제 뒤집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극임으로 멀어지는 부분에는 똑같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리에 집어넣어서 자석의 같은 극, 다른 극의 힘을 알아볼 텐데요. 극을 확실하게 알아놓은 스티커를 붙여놓은 자석을 여러 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위쪽으로 향하게 먼저 자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와 스티커가 마주보게 고리 자석을 놓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에 스티커가 없는 쪽이 마주보게 넣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스티커가 마주보게, 스티커가 없는 쪽이 마주보게 순서로 넣습니다. 자석끼리 청력이 작용하여 서로 띄워지는 것을 볼 수 있군요. 이제 반대로 스티커와 스티커가 없는 부분이 마주보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있는 부분이므로 없는 부분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도 한번 해볼까요? 차례차례 넣어보며 인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험한 것처럼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는 인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기 부상 열차에 가장 간단하게 열차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같은 극끼리 이용하는 청력입니다. 열차의 아래에 N극을 달고 선로 위쪽을 N극을 향하게 자석을 붙인다면 열차는 둥둥 떠서 선로 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차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천연자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석을 사용합니다. 영국의 패러데이는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며 자기와 전기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전자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체에 전선을 감고 그 전선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 이 도체는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도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의 세기가 세워지게 되면 전자석의 힘도 세워지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전자석의 방향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류의 세기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변하는지 한번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 두 개를 사용한 전기 회로도입니다. 전지 두 개를 전자석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 얼마만큼의 핀이 따라 올라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번엔 전지 4개를 활용한 전기 회로도입니다. 전지 4개를 연결하고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눌러 전자석의 핀이 얼마나 따라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지 두 개를 사용하였더니 선생님이 세어보니 한 21개 정도 따라 올라왔고 전지 4개를 사용하였더니 43개 정도의 핀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전지의 개수를 달리하면서 전류의 세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전류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극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력을 이용한 반발식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청력, 자석의 같은 극끼리는 청력이라고 하는 반발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상 열차에 연구 자석을 달아 부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자석은 잘 깨어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게 전자석을 이용한 방법인데 이 전자석을 이용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장 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석에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선에도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인해서 강력한 전류를 흘려보내줄 수가 없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주입시켜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저항이 없어 전류를 한 번 흘려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강한 전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흡의식입니다. 자석 길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기 부상 열차에 잘려있는 전자석이 철로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D긋자 형태로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전자석에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 철로에 있는 극과 전자석에 있는 극이 달라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주게 되면 열차가 철로에 달라붙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전류를 차단시키고 다시 내려앉아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전류를 다시 흘려보내준다고 하네요. 이런 간격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흡인식과 반발식으로 부상시킨 자기 부상 열차는 어떻게 앞으로 달리게 될까요? 이것도 바로 자석의 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터는 자석이 밀고 당기는 힘을 활용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에는 선연 전동기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 회전형 전동기를 직선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차 앞부분에 S극이 있고 그 바로 아래 선로에 S극이 있다면 서로 반발하는 것에 의해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열차 앞부분 선로에 N극을 놓으면 잡아당기기 때문에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두면 열차가 멈춰버리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극을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러한 현상으로 열차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것처럼 계속적으로 열차의 선로에 있는 극을 계속 바꿔주어 열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상 열차의 기술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에코비라고 하는 자기 부상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에코비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일본, 상하이에서도 자기 부상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상 열차에서 사용되는 자석의 띄우는 힘 또는 자석의 추진력 이런 것들로 주로 우주 개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 로켓이 지구 궤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주에서도 사용될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탈출할 때 연료를 거의 대부분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주 썰매나 자기 부상 우주선 발사링에서 우주선을 자기의 힘에 의해서 띄우게 되어 지구 궤도를 탈출할 수 있는 속력까지 빠르게 진행하여 탈출할 때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심 속에서는 스카이 트렌이라고 하는 자기 부상 궤도 택시라고 하는 개념이 미국 한 회사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궤도 위에 자기의 힘으로 부상하여 선형 전동기로 운행을 하는 택시입니다. 개인형 택시인데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궤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정체가 없어 도심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오늘 자석의 힘으로 달리는 기차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선생님은 집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석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일에 사용할 기다란 자석과 기차에 들어갈 손톱만한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레일은 레일에 여기 있는 것처럼 블럭으로 선로를 만들고 그 위에 자석을 설치한 뒤 열차에도 자석을 놓고 청력을 이용한 반발식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자석을 이용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아직은 전자석에 있는 극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 간단한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청력을 이용한 반발식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극을 찾는 거겠죠. N극, X극도 중요하지만 서로 반발하는 같은 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극을 먼저 찾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극을 꼭 표시해 주도록 해주세요. 기차에 자석을 놓고 난 뒤 선로에 놔두면 균형이 잘 맞아야 둥둥둥 잘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에 있는 레고와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자석의 극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일용 자석의 극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N극과 S극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므로 한쪽에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자석끼리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쪽 그랬더니 서로 멀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이쪽 부분에도 똑같이 스티커를 붙여 같은 극임을 확인합니다. 남아있는 하나를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면 달라붙네요. 그래서 멀어지는 쪽에 스티커를 붙여 같은 극을 표시합니다. 이번엔 기차에 들어갈 자석도 극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이 확인된 열차, 선로 영 자석에 붙었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극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같은 극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게 들어갈 열차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블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미리 여기에 있는 간격은 이 자석이 들어갈 간격이에요. 이 간격에 딱 맞추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이 선로하고 맞다야 하기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극이 바닥을 향하게 끼워 넣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끼워 넣습니다. 이제 이 자석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열차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차를 완성했어요. 이제 열차가 지나갈 선로를 만들어야겠죠. 선로에 이 자석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부분이 위로 오도록 붙이고 균형이 잘 맞도록 가운데 부분에 붙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거이기 때문에 벌어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선로를 완성했습니다. 한번 열차가 지나가는 도 해보도록 할게요. 둥둥 뜨는 손의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이걸 이대로 놔두면 열차가 좌우로 흔들려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난간을 만들어서 열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난간을 반대쪽도 앞뒤에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요. 그럼 이제 열차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저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겠죠? 집에 있는 물품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잘 만들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만들어 본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 선로와 열차가 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란 자석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방을 삥 둘릴 수 있는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자기 부상 열차에 들어가는 기술을 알아보며 자석으로 달리는 기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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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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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